이번에는 골반 라인을 조금 더 예쁘게 자리 잡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지 않았는데요. 서클을 엉덩이용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금밀하게 골반을 이렇게 말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. 마찬가지로 무릎, 골반, 어깨, 일직선상까지 올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다시 다운. 이것도 약간 세젠틀 반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.